갑니다. 렛고! 이 음악에 앉아있을 수가 없네요. 자, 복자씨도 스탠드업 합니다. 제가 뭐 안 지나서나 비슷한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래서 함께 즐겨볼게요.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리에티나 아 아 아리에티나 룩 룩 룩 센부르크 아 아 아리에티나 자 같이 펼쳐보자 생일 지도 너의 꿈을 펼쳐보아라 자 어디부터인가 찾아보자 다 같이 불러보자 룩 센부르크 룩 룩 센부르크 아 아 아리에티나 룩 룩 룩 센부르크 아 아 아리에티나 송구에 맞춰 나는 사우디 또 사람이 너무 많자 이나 월드컵이 없네 아리에티나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룩 룩 룩 센부르크 아 아 아리에티나 룩 룩 룩 센부르크 아 아 아리에티나 하루 6일 4일 하는 자마이카 하루 5일 일 서있는 스웨덴 시선자에 많이 가는 물디브송 이제 곧 활라가 될 코리아 룩 룩 룩 룩 센부르크 아 아 아리에티나 룩 룩 룩 룩 센부르크 아 아 아리에티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DJ 펌킨캡 DJ 펌킨캡 발 클럽 1310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듣다가 보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흥칫뿡 자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하루 종일 내게 하는 자마이카 하루 왼종일에 떠있는 스웨덴 신혼여행 많이 가는 물디브송 이제 곧 하나가 될 코리아이 손잡고 떠나보자 세계 여행 비록 색깔 말은 모두 틀려도 우리는 다스런 인간이다 다같이 노래하자 룩 센부르크 랄라라 랄라라라 랄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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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... ...같이 노래하자 룩 센부르크 아 센부르크 박수 박수 예! 출연 질 Speed 질據 지지 카카 꼭 이들이 놓을까 외로워76님 복자씨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나봐요 저 오늘 굉장히 기분 상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먹는 건가요 자 클럽 131년과 함께 하시면서 날려버리세요 날려버려요 어느 날 불생각 안하고 컴퓨터 모니터만 봐 새빠랑 하늘에 조금 더 가까운 지티커타 이 새빠랑 하늘에 조금 더 가까운 지티커타 진축 precio uh 요에 그럼떻게 와 вел 있어도 사람 라고 이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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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흐뭇하게 심취해가지고 머리 너무 흔들었어. 머리 어지러워. 곡자 씨 혹시 술 마신 거 아니죠? 제가 오늘 먹은 거라고는 커피 한 잔과 단감 한 조각? 우리 펌킹캣이 지금 댄스를 리드하고 계시거든요.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.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. 같이 머리 위로 서.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을 해야 되고요.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해야 되고 오늘 비도 오고 축축하게 비가 오니까 잔잔한 노래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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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께서 안 돼요. 가지마. 같은 마음이시죠? 자 이 노래로 이 곡으로 마지막 아쉬움 한번 달려볼게요. 수상한 밤들이 계속 되던 날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빛바래간 내 웃음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네요. 여러분도 아쉬우시죠? 이윤정씨 에너지 받는 게 좋아요. 그럼요. 여러분 에너지 많이 추천하셨나요? 자 이 아쉬운 마음은 마음속에 고의 간직했다가 다음에 펑킹캣님 또 오실 때 꺼내보도록 하고요. 아 급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이 아쉬운 마음 여러분은 알고 계실까요? 자 오늘 클럽 1310 두 분의 DJ와 함께했습니다. 일단 DJ 펑킹캣부터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남겨주시죠. 아 저번에 오고 두 번째 하는 건데 그때랑 또 다르게 또 완전 락음악으로 출고 노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제가 중간에 너무 과격해져서 죄송해요. 많이 놀랐죠? 이렇게 노실 수 있는 분인지 몰랐고요. 다음에 꼭 불악에서 만나는 거고 좋아요 좋아요. 자 펑킹캣님은 다음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오실 건데 그렇게 되면 2023년 12월인 걸로 그 전에 오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자 우리 또 디토님도 너무 애쓰셨어요. 저는 오늘 약간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응원하러 온 것 같은 느낌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 멀리서 온 분이라서 정말 자주 내려오지는 않으셔가지고 올 때마다 부탁을 하거든요. 다음에도 한번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오늘 특별한 DJ 두 분과 함께했던 클럽 131요. 자 다음 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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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